안녕하세요 잘쌤입니다 우리 4142 장문독회는 제목이랑 어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휘를 먼저 찾아가시다 보면 주제 요지 제목 같은 이런 것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 어휘의 정답자리는 제목에 반대되는 표현에서 보통 정답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자 그거 확인하실게요 자 A번 갑니다 Perception Input이라는 인지적인 인풋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생각해 보일 건데요 일단 어휘는 A번 1번은 정답자리가 잘 안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basic way 하나의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thinking about emotion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기본적 방식은요 is as is information a selection device 라고 해서 정보선택 장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정보를 선택하는 장치로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것들은 structure 구조할 수도 있고 coordinate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우리 인지적인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풋이라는 거랑 information이랑 사실 같이 쓰는 말이에요 정보라고 하는 게 투입되는 거구요 그리고 인지적인 이라는 게 selection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작용을 우리가 perceive 인지해서 선택해 나가는 작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아인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arranging 뭔가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prioritizing은 이제 우선화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뭔가 우선화 시키고 관련된 정보를 배열해 나가면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투입된 것을 잘 조절해 나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비번에 이 중요한 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보실 건데요 자 as a selective constraint on input 자 뭐로 써냐면 선택적인 어떤 input에 대한 그 제약으로써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focus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우리의 attention 이라고 하는 집중을 이런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goal이라던가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이런 거에 중요한 것의 대상에 감정이 같이 focus on 집중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거는 앞에 표현으로 치면 우리에게 관련된 정보를 우선시한다 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우리의 목표라던가 우리가 원하는 것 관심사 이런 게 우리한테 중요할 때 이게 관련된 정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c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c번은 claiming dead 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자 emotion 감정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더라 자 for intellectual action means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인 행동의 어떤 수단으로써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 그것은 아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means가 동사네요 자 의미를 하는데요 자 뭐를 채택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냐면 긍정적인 이 감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랑 이거에 대한 얘기랑 이제 채택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what the에 자 이 사람이 부르기로는 이렇게 부른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채택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는 거요 앞뒤 내용이 같다라는 소리인데 이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감정은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지적인 어떤 행위 선택이라는 걸 할 때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고 주장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여기 주장하다와 이 d는 내용이 지금 같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우리는 c는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 자리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d는 exclude 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 ist가 붙었다라고 하는 건 전문가죠 자 이 전문가가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크게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conclude that 자 결론 내린 사실은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 지적으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였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good decision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건 배제를 하더라 바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다 해서 틀렸죠 자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요소를 비료로 하더라 라는 require와 같은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주제문에 반대자리가 들어가 있죠 d번 정답이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assessment라는 평가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하고 봤더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사람들은 뭐인 것처럼 보여요 deliberate 뭔가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narrow단 막 좁혀보고요 자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리고 그 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from a range of behavior option 자 다양한 행동 옵션에서부터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요 initial emotional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서요 of 자 논리상 동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결과로써 이제 인비 좀 만들어진 거예요 자 as either beneficial 이게 좋을까 or harmful 이건 해놓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되어지는 결과 자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assessment라는 평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괜찮네요 자 그럼 5위는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제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쉬웠어요 자 1번에 보시면 정보라고 하는 게 아주 활성화적인 active law 정말 활동적인 역할을 하더라 이 rational action이라고 하는 이성적 선택 intellect라는 지적인 어떤 행동 그쵸? 그런 선택이 있을 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는 제목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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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